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오늘도 뉴스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 뭐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을 했고 최대 규모가 될 거라 예상도 했습니다 역시 뭐 예상대로 역대급으로 몰렸고 63조 과장에 돈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데도 안 돼 63조 이것도 이제 청약증권이 반이니까 사실은 63조 원이 몰렸다는 거는 청약한 그걸로 치면 100조가 넘다는 얘기잖아요 청약 대금으로 치면 청약 물량으로 치면 그런데 이제 관심이 어제 사실 증권회사 여기 NH증권, 한투증권, 미래셋, 또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가 여섯 군데에서 청약을 했는데 아마 웬만한 지점들 밤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청약 제도가 올해부터 균등 분배를 해준다고 해서 모든 거의 모든 청약자들이 이 여섯 군데를 다 한 거지 그래서 전산이 원래는 구비가 됐으면 중복 청약을 못하게끔 한다고 그랬는데 전산이 구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위에서 이거를 중복 청약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중복 청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웬만한 분들 재테크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한 거지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셨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아주 진풍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첫 IPO, 대역급 IPO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아시죠? 여러분 뭐 하는 데인지 백신 같은 거 위탁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63존이 몰렸는데 이게요 사상 최대로 돈이 많이 몰린 겁니다 작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또 카카오게임스도 그렇고 그때도 엄청 광풍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몰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카카오게임스, 빅히트 이런 거 다 발 아래 두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표를 하나 좀 보여주실 텐데 지금 이게 최종적인 경쟁률이거든요 NH투자증권이 334대 1이고 대충 많으면 443대 1 삼성증권이 가장 많이 몰렸고 SK증권이 지점이 조금 적다 보니까 아마 225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 모집 수량이 있잖아요 NH중권이 가장 많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적고 삼성증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청약 건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균등 분배를 모집 수량의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적게 하나 많이 하나 균등 분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삼성증권의 29만 1855주가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반이면 얼마입니까 한 15만 주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모집 수량이 29만 주잖아 39만 건 29만 모집 수량이 29만 총 삼성증권에서 주는 게 29만 주인데 청약해서 배당되는 게 그런데 이거의 반이 뭐예요 균등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15만쯤 된다 치고 15만쯤 되는데 청약 건수가 39만이야 그러면 한 주씩도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균등 분배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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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청약한 분들은 만약에 열 주씩 최저 그게 열 주란 말이에요 열 주 청약한 분들은 야 한 주라도 받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SK증권은 잘 됐네 SK증권이 제일 잘 된 그런가요 SK증권이 제일 잘 된 거죠 그러네요 SK증권은 46만 주가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23만 줄 거 아니에요 균등 분배 그렇죠 11만이니까 이거 한 3주 정도 받는 거지 SK증권이 제일 좋은 거죠 SK증권에서 청약하신 분들은 2, 3주 받는 거고 하나금융 투자도 안 돼요 왜냐하면 29만 줄 그러면 15만 주 하더라도 청약 건수가 20만 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거예요 추첨해서 나는 한 주 나는 빵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빵주 그래서 이제 반은 금액비라고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1억 넣어도 2, 3주 밖에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법인이라든지 큰 자본 있는 큰 부자들만 줍줍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균등 분배를 해준 건데 야 이게 균등 분배를 해줘도 한 주도 못 받는 상태가 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봐야 만약에 한 주 받으면 이게 예를 들면 따상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몇만 원 먹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해서 만약에 내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은행에 은행에 1억을 예치한 것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은행에 1억을 예치하면 예금하면 1% 주잖아요 그럼 세금 때문에 뭐예요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재테크의 어떤 저금리가 낫는 어떤 심풍속도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냥 제가 아는 분들도 6군데 그냥 막판까지 줄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 계좌 트는 이 증권사들이 있잖아요 계좌 트는 거에 몇 배씩이나 신규 계좌가 터서 사실 어쩌면 이야 이 회사들은 좋겠네 왜냐하면 계좌 트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류의 계좌가 늘어나는 게 이 증권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냐 왜냐하면 계좌 그거 하려면 사람들죠 또 관리 비용들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형태의 신규 계좌가 계속 많이 늘 텐데 일회성 계좌일 가능성이 그렇죠 주식 투자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수가 엄청 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이런 류의 사실 일회성 계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올해 첫 대역급 굉장히 성공했고 저의 관심사는 만약에 여기서 청약 증거금을 반환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약 증거금을 싹 빼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장도 좀 빠졌다는데 여기 좀 여태금으로 남겨두면서 한번 볼까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는지 모양새를 보일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중에 엄청난 개인의 유동성이 있다는 걸 또 어제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채팅창도 보면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뭐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집요한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신 분들은 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물론 이제 100%는 없는데 지금 장외에서 거래되는 게 한 20만 원 하니까 100만 원대 주는 거니까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주는 아비트라지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의 차익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이벤트니까 이렇게 많이 몰린 것 같네요 첫 번째 뉴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관련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작년 연말부터 좋았던 것 같은데 1분기 수주가 지난해 비교할 때 3배가 늘었습니까 지난해 1분기라는 게 수주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작년 1, 2, 3월 달이라는 게 코로나 막 해가지고 특히 3월은 뭐 작년에 1분기에 25척을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2조 정도 작년에 그런데 올 1분기는 척수가 한 3배 이상 늘었네요 71척 71척에 금액이 67억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도 이 뭡니까 척수도 3배 이상 늘었다 이런 건데 영국의 조선시황 분석업체죠 클락슨 리서치 이게 가장 정통한 리서치인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조선업계 올해 2월까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의 52% 250만 CGT를 해가지고 선전했고 중국이 40% 일본이 7%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조선 3사별로는 한국조선해양이 37억 달러로 46척 가장 많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법인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4억 달러 6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이 부진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주 주가를 보니까 전체 장세하고는 정반대로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작년에 워낙 부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 국제원자재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유가도 또 60달러 이상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발주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월에 발주된 초대형 유조선 7척 그리고 아프라막스급 그 밑에 중대형이죠 5척 유조선들을 한국조선소들이 싹쓸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벌크선 같은 것들은 워낙 중국 쪽으로 가니까 해당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LNG라든지 이런 비교적 고부가 같이 선종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조선업체의 수지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배가 늘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3배 좋아지는 건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조만간 또 조선업항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 관련 대형주 중에 경기 관련주 중에 그래도 조선주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빨리 전해드리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올 들어서만 6조 6천억을 팔았군요 삼성전자만 6조 6천억이고요 동생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2조 2천억이 있어서 대충 9조 정도를 팔았어요 9조 톡하게 팔았네요 왜 이렇게 팔았어요 그 표 있죠 기아자동차를 1조 2천 LG전자를 1조 2천 현대모비스 1조 500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 올해 들어서요 외국인 매도 톱5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차 LG전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제가 주가를 한번 봤거든요 12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말 종가가 8만 천 원이었고 어제 종가가 8만 9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작년 말로 정확히 돌아간 거예요 작년 말보다도 더 싼 거지 그런데 지수는요 작년 12월 30일 날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2,873이었거든 그러니까 어제는 2,958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지수보다 훨씬 더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외국인이 정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안 좋아서 판 거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요 12월 31일 날이 8만 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월 10일 날 1월 11일 날 그런데 이게 사실 나폐하고 또 연초에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영업일 안 됐는데 1월 11일에 9만 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영업일 동안에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사면서 주가를 8만 천 원에서 9만 천 원 만 원을 올려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줄줄줄 새가지고 8만 9백 원이 된 건데 대체로 이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사니까 사실 외국인이 저가에 갖다 뿌렸다기보다는 워낙 강하게 사자 들어오니까 그러면 팔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이 지금 얼마냐 7%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에 개인이 한 7% 7% 조금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탁월한 1등인 삼성전자의 우리 개인 투자자 비중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7%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와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서 늘 건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 3월 4월처럼 싸게 삼성전자를 싸게 사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이 싼지 비싼지는 차치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그리고 대주주 물량 그리고 개인 이렇게 돼 있는데 개인의 물량 개인의 비중은 내년 이맘때 되면 이거보다는 좀 높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외국인의 집중 매도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의 비중의 확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실 텐데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나나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가 또 IPO를 했다는데 등등해서 이야기 미국 주식 이야기 우리 이학영 대표님과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